하이파워! 하이파워! 미쳤다! 미쳤다? 하이파워! 하이파워! 네, 산잠이랑 Father & Father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제 하루 정도 마카오를 관광했어요. 우리昨天 우리는 오늘 제주도에 대해 하이파워에 대해 생각하고 건물이 너무 멋있어. 하이파워에 대해, 건물이 완전 화려하고 엄청 커다랗고 그래서 완전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montage에 대해 아주 흥미만큼 하이파워에 대해 많이 봐. 그리고 분수시분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팬들로 봤을 때 네, 혹시나 마카오에서 더 이건 꼭 봐야 돼요 이런 게 저희 자랑이에요 하는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저희 지금 여러분은 마카오 홀릭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와드 Brian 맞아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저의 지금 못 했잖아요 촛 게임 저희 슈팅 게임 됐어요 아, 맞죠? 충고화가 양정의 설치遊戲 좀 끼고 한거 끼고, 약간 그 마인드 정비 같은 거 끼고 맞죠 맞죠? 그리고 그... 관장 방댕의 람베 한국에는 예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그 위배 소련 거기서 강아탕 운동을 해요 혹시 그쪽으로 가면 할 수 좀 있는 거 경험 그거랑 좀 비슷했어요 같이 한번 하자고요 근데 진짜 재밌게 나오죠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1등 했을 것 같냐 자 원상도 1등 했을 것 같다 소리질러 자 그럼 상엽이 형이 1등 했을 것 같다 소리질러 자 그럼요 외찬이 형이 1등 했을 것 같다 강의자 1등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방윤이 1등 했을 것 같다 야 방윤이 1등 했네 방윤이 1등 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로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진짜 후후 하실 때 되게 좋아 모두 다 바지가 엉망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진짜 저희가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막하고 있어 재밌게 즐기고 가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준비하는게 있어요 오메으로 수능히 즐겨 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좋을 것이다. 우리는 즐기시 terminal지. 우리 즐기시다면 좋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 준비한 nah이의 선물. 노래한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이 작품이다.